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물었다 물었다 물진 안하네 가지고 놀네 아이고 참 이게야 쥐를 못 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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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조금 짠다 쥐 쥐 어디 갔어 ip 엄마씨가 속상해 희한하네 고양이가 길을 안 갔네 그치에 양옥을 물고 갖고 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앞에 두고 네, 제가 도망가면 또 자기가 쫓아가고 지상남갑인가? 네, 아파도 울고 있길래 죽었나? 이러고 하는데 지가 살아있잖아 희한이 그래서 희한이 그래서 희한이 그래서 그래서 날라고 예를 들으면 희한하네 참 희한하다 조금 뽕이 투문이 되네 네 고양이는 쥐를 보면 잡아먹는다는 그런 느낌 희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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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뻐.